오늘은 기독교 정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19살 즈음에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목사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억지로 억지로 교회 다니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저의 꿈이 뭐였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강렬한 소원은 단 하나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아니 이미 저는 이제 어느 대학교를 이제 어느 예술계통의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콜링을 엇비슷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명징한 그 길을 보여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술계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예술계 학교를 간 이유는 4년제 졸업장을 따서 그 다음에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4년의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신대원을 가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대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예술대학원에 지나가게 하셔서 석사과정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로 이제 길을 부르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인드로는 우리가 원서 제가 원서 내면 되잖아요 신대원 그냥 공부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이끄심 이 뭐랄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기 전까지 씨름했던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이제 미자리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고 자란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만 살다가 제가 소위 말해서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냐면 소위 말해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왜 만나고 계시냐면 제가 신대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전도사님하고 강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되었으면 저는 여기 못 썼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여기 섰죠 책 읽는 사자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동물입니다 동물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으로 유튜브에서 보금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저는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주님 왜 저를 목사님 감동을 안 주십니까 아니 내가 어디 무슨 장사한다고 했습니까 나쁜 짓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목회가 천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천직입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10여 년이 지난 그 지난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아 지금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모양이 이것이구나 부르신 모양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목회 뭐 교회 개척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아 하나님의 때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 책을 읽게 하시고 세상 책을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금적인 세계관으로 이러저러한 책들을 읽게 하시며 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아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구나 아 세상에 넌 크리스천이 주류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으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가 끊기며 우리 다음 세대가 뭐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플루언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논리에 아멘을 하고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신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 기독교 정치관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정치관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투표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투표 성향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는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롯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골롯에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6절 한 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두 번째 줄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저 얘기는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세상 권력을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정부죠 정부 세상 정부의 공권력도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동시에 평일사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져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책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한 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 되셨어요? 평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쭉 정리해서 평소 제가 노트북을 꺼내서 글로 보여드리는데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빠르게 여러분께 도식화해서 딱 딱 딱 딱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볼 거는 골로세서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주 이게 우주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골로세서 보면 하늘과 땅 이러니까 우리가 만물 하늘과 땅 이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현대인 성경에서 천지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우주 우리가 어디 있죠? 우주에 있어요 우주라는 물질계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액체, 고체, 기체 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세상은 곧 우주예요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물질세계라고 해서 물질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세계를 만드셨는데 골로세서 보면은 이 물질세계 이게 우주예요 그러면 골로세서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된 것과 물질이 아닌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세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관이랑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는지 우리가 이제 여정을 떠나볼 텐데 여러분들이 사상사를 대략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겠다 처음에 뭐가 주류 세계관이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 유실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세계관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로 변질이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이실론 이실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했어요 신은 있는데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신은 이 시공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와 모세의 설득으로 뜻을 바꾸시고 뭡니까?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서 하나님은 우주가 아니죠 우주 밖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있는 인간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이실론은 뭐냐면 신은 있는데 개입은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좀 이단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류 세계관이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자연주의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자연주의 일단 자연주의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연주의가 찾아온 다음에 신은 없어 라고 해버리니까 인간들에게 뭐가 찾아오냐 따라해볼까요? 허무주의 허무주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허무하게 그냥 뭐 아니 뭐 신은 없어?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없어?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없는데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찾지? 허무주의가 찾아왔는데 야 그래도 우리는 개 돼지와 달리 인간이잖아 라면서 뭐 어떤 사조가 찾아오냐 따라해볼까요? 실존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뉴 에이지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세상은 이런 시대 사조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인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누가 알려줬냐 누가 알려줬을까요? 옳고 그름을 목사님이 알려줬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 대중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준 시대가 기독교 유실론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 뭐 이런 거 근데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옳고 그름을 누가 알려주냐 이 세상의 선생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다시 기독교 유실론 시대 때는 옳고 그름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경을 아멘하고 믿는 목사님 목사님들이 세상에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그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누가 옳고 그름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냐 따라해볼까요? 대중예술가 다른 말로 연예인 다른 말로 뭡니까? 예능 PD 또 영화 감독 또 드라마 작가 이런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흠뻑 빠져서 교회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맞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거나 덜 믿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목사님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면 그거를 아멘하고 평일사회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간다고요? 대중 매스미디어가 옳고 그름을 다시 알려주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다음 세대 알파 세대와 mz세대에게 급진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죠? 사탄의 독극물을 대중에게 지금 사탄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눈이 안 뜨이신 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우는 게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어떤 거였죠? 미국에서 공교육 시험을 보는데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거고 또 제가 잘못 말하면 이 영상이 뭐랄까 19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도 유튜브 측에서 19세로 딱딱지 붙여가지고 성인 인증을 안 하면 영상을 볼 수 없게 했어요 별 내용도 없는데 일단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 공교육 체계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창조 질서를 어그러트리는 걸 이제 옳다 그르다 선생님이 그 공교육 체계에서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옳다 그러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채점에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어떤 급식소에서는 이제 얘들에게 밥도 안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의 어떤 아빠는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아이가 아빠 나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잔데 딸이 아빠 나 남자가 되고 싶어 반대로 남자가 아빠 나 딸이 되고 싶어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그래서 얘가 뭐랄까 남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맞아야 되고 여자면 남자 호르몬을 맞아야 되는데 이 아빠가 그거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 법정 모욕죄로 체포됐다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누가 알려주고 있다? 영화감독들이 계속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깨끗한 역사 그 자체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물고기가 인간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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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좋다 참새 만들고 좋다 독수리 만들고 좋다 설악산 만들고 좋다 울산바위 만들고 좋다 근데 아담만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1남 1녀의 결혼에 대한 아이디어를 인간의 머리 계산에서 결혼이란 제도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신적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결혼의 정의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결혼의 정의가 고정돼 있어서 결혼은 십수년이 지나고 삼천년이 지나도 결혼의 정의는 바뀌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자연주의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넌크리션분들은 결혼이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창세기 1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소설과 신화적 요소가 가득한 책이 창세기인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진리, 66권은 진리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통째로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1장은 이제 우리 시대와 맞지 않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불온서적이야 이제 헌법과 실정법에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지우는 게 인권의 함양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저기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신께서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책은 위법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찢어지면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이 신적권이가 땅에 떨어지면 창세기 10장은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신적권이가 떨어지면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의 신적권이가 땅에 떨어지면 구약은요 구약이 신적권이가 떨어지면 신약은요 여러분께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물며 오늘은 넌 크리스천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을 상정해서 말할게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당에서 아멘한 다음에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TV 볼 땐 예배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다 풀어 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능 PD와 대중예술가 대중창작가가 만든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 사탄의 독극물을 빨아먹고 있다 사탄의 설교는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1시간만 지나면 시험 듣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럼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연주의가 중요하다 자연주의가 그럼 자연주의가 뭐냐? 자연이 뭐냐? 다시 한번 박스를 그려볼까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골로세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계 이거 다른 말로 물질계라고 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세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만드셨어요 껍질은 물질입니다 단백질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눈에 안 보이지만 물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이 세계는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볼까요? 초자연계 다른 말로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걸 온전히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초자연계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연법 하나님의 도덕법칙 비슷한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정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정 있어요? 없어요? 우정 또 윤리 뭐 등등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절대 기준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눈에 안 보여도 이 우주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주의는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죠? 우주 밖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계의 법칙도 이 세상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 공간은 영적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여기는 영적 공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연주의가 뭐냐면 이 윗뚜껑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윗뚜껑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경험주의라고도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눈에 우리가 오감 인간의 오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아 바이러스가 있네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바이러스가 있네 세균이 있네 세균은 있는 거야 이건 지식이야 세균이 있다? 이건 지식이야 근데 현미경으로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과학실에서 우정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주 관측을 해도 하나님의 자연법이 새겨진 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하지 않는 건 지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윗뚜껑 날려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만든 창조법칙? 없어 왜? 눈에 안 보이잖아 물질이 다야 그러면 뭐죠? 남는 게? 물질계만 남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무실론 유물론 무실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유물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식화를 인간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하층부의 눈에 보이는 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가 있죠 맞습니까? 육체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상층부 눈에 안 보이지만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인간 하나만 보더라도 하층부와 상층부를 통일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잇고 길면 100년 정도 살지만 여기서 유물론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으면 영원한 천국 또는 지옥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또는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탄이고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여기서 재미는 세상적 재미가 아니죠?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을 보면 대표적인 자연주의가 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기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모태신앙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당대믿음 계세요? 당대믿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모태신앙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의 약점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이 교회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뭐랄까 이 스며든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 근데 당대 믿은 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자연주의 기독교가 아닌 무실론이 진짜라고 믿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실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근데 당대믿음은 뭡니까? 누가 여러분 당대믿음이 얼마나 부럽냐면 이분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러오신 그 채득적 경험을 본인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드라마틱한 내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사건을 내가 채득적으로 아는 게 당대믿음의 장점이다 그러면 모태신앙의 약점은 뭐냐면 그 무실론적 세계관으로 아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유실론부터 이실론까지는 이것도 이단적 요소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나마 이실론은 그나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창조질서 절대 기준 그래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적 가치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린 본격적인 우상숭배가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냐면 자연주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배우가 돼서 자연주의 안경으로 여러분들이 끼고 살아가는 연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유실론 안경을 끼고 남편과 아내 이 결혼을 보면은 결혼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에요 하나님께서 막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여가지고 결혼이라는 수갑을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막 힘든 거를 깔깔대고 즐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 안경을 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면은 뭐 티격태격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은 결혼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결혼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하나님 없어요 영원한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갚아주심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를 축복하고 인내하게 은혜를 주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물질만 존재해요 그 안경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결혼을 봐보세요 결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사유재산처럼 폭압적으로 여자를 사유재산화하는 나쁜 제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서 여자보다 힘도 세니까 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부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결혼을 보면 아 여자의 해방은 여자의 행복은 결혼을 벗어나는 게 여성의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자연주의 안경이면 동의하십니까?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만 동의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가 본격적인 주류 세계관이 자연주의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급진적인 사상이 계속 나오는데 제임스 사이어의 책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자연주의 그리고 오늘로서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연주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마르크스주의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죠?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고 하는 책은 신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학생들 교과서로 쓰고 있는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연주의 챕터를 얘기할 때 갑자기 대표적인 자연주의는 마르크스주의다라고 하면서 정치 얘기로 딱 뛰어버려요 신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는 책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자연주의 세계관이 마르크스주의야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는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합니까? 좀 깊게 들어가면 마르크스가 생전에 사탄한테 쓴 시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건 차치하고 마르크스가 대외적으로는 본인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르크스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모든 걸 억압자 대 피 억압자로 보는 겁니다 왜? 마르크스는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봤으니까 물질이 다예요 물질이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저기 여기는 어디죠? 판교동, 운중동, 여기가 서판교고 삼평동, 백현동 여기는 이제 동판교고 잘 아시죠? 동판교에 그때 제가 한번 길을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예쁜 아이와 엄마가 서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동네에서 태어난 애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가고 기본 2개국어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빠, 엄마가 유복하면 유복할수록 뭐예요? 얘가 나중에 사업을 도전해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즘은 어떤 말이 있다고 하냐면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개근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제 세대 때는 상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근을 하면 얘네들이 해외여행 갈 돈이 없는 거지라는 거예요 휴거, 휴먼시아 거지 임대 아파트 사니까 거지라는 거예요 이런 망할 나라 기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뜨끔하고 회개될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세상을 보진 않나? 근데 제가 어떻게 봤냐면 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고 내가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쟤는 뭔데 아빠, 엄마가 판교 살고 압구정 살고 뭡니까? 청담동 산다는 이유만으로 쟤는 저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이렇게 드는 마음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생각해보세요 물질이 다라니까요 물질이 다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빵만 다다 빵이 다다 그러니까 아래쪽 하층부, 물질 유물론이 진짜라면 빵이 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빵도 중요한데 인간의 일생은 빵도 중요해 물질적 빵도 중요해 생계도 중요하단다 그런데 인간의 일생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랄까 하모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상층부를 지워버리니까 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빵을 누가 독식하느냐 빵 만드는 기계를 누가 독식하느냐 그래서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뭐냐 대표적인 자연주의가 마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주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억압자 대 피 억압자로 본다 그러면 이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주의는 뭐가 무서운 거냐면 도덕 윤리 옳고 그름 이런 가치 있잖아요 절대 기준 이 사람들은 이 도덕 윤리 옳고 그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은 존재하지 않아 눈에 안 보이잖아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도덕과 옳고 그름 이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이긴 놈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걸 윤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1.0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크스 1.0 억압자에 뭐가 있어요? 자본가 피 억압자에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여기 자가 집 자가이신 분 있어요? 재산이 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어떤 액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이해가 되죠? 100년도 채 안 되는 시즌 동안 소련과 중국에서는 통장 잔고에 이 액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인으로 낙인 지켜서 죽거나 유배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작전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마르크스 2.0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야 이 프레임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추가하냐 이제 억압자 층에 누가 있냐면 자본가 당연히 있고요 남자 이성애자 기독교인 또 백인 한국은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남자로 취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와 함께 피 억압자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 여자 또 뭡니까? 미성년자 동성애자 또 뭡니까? 비백인 얘네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쁘다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좌파다 이게 아니고 사회의 분노를 일으킬 수 쉽게 분노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계층을 이분들이 이 뒤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르크스 2.0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데 너가 남자야? 너가 이성애자야? 너 여자 좋아해? 그리고 너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너는 존재 자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너가 비백인 너가 흑인이야? 너가 여자야? 너 무슬림이야? 너 동성애자야? 야 너는 아주 겹겹이 너가 쌓여있구나 이걸 교차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는 이쪽이야? 야 너 어릴 때부터 피해를 아주 겹겹이 교차적으로 너는 피해를 아주 막 쌓았구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너는 도덕적으로 옳아 네가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아 네 존재 자체가 옳아 너 남자야? 이성애자야? 기독교인이야? 넌 존재 자체가 나쁜 놈이야 너 항상 사호하고 너가 특혜를 받고 있는 걸 너는 몰라 왜? 어릴 때부터 너는 존재 자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죄송해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 넌 여자야? 너 비백인이야? 너 흑인이야? 무슬림이야? 너 동성애자야? 야 교차성 이론에 의거해서 너는 도덕적으로 권위가 있어 맞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정치화해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파 우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남편분이 아직 성경적 가치관에 의거해서 정치 스탠스를 못 정했다 이런 분 계시면 힘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혼자이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책은 사장님 예 남편이 정말 젠틀하고 인격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요 남편이 정치 얘기만 하면 그분 표현이요? 눈깔이 돌아요 눈깔이 돌아요 애기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 젠더 성혁명 이런 것들로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반대한대요 근데 또 얘기하면 또 똑같이 돌아가요 왜 그런 얘기가 생기냐 자 여기 좌 여기 우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자연주의 기억나세요? 자연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속성으로 공부했죠 그러면 자연주의의 시조가 있고 그 뭐랄까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주류가 점점 되기 전에 이 중간 사이에 어떤 혁명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마르크스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이거 이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더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과 결을 같이 하는 게 뭐죠? 소련 혁명 또 뭡니까? 중국의 마오 혁명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젠더 성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프랑스 혁명 왜? 프랑스 혁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슬로건을 정해놓고 이걸 혁명이라고 주장한 게 프랑스의 혁명입니다 근데 EBS나 세상 주류 채널에서는 프랑스 혁명만 찬양하고 미화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 앞에 뭘 붙이죠? 프랑스 대혁명 근데 기독교인들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견제를 하셔야 되는 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고치되는 황제의 독재가 끝나고 군주의 독재가 끝나고 이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프랑스 혁명은 잘 기억하십시오 원리 자체가 반성경적 운동입니다 원리 자체가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789년 근데 프랑스 혁명과 정반대 혁명이 어떤 혁명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미국 혁명 미국 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1776년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이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여러분 뭐가 자유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립니까? 힌트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방이 됐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무신론자 자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그 유리감옥을 나오는 게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결혼을 옳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결혼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 나오는 게 참된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뭡니까? 자기들이 해방이 됐대요 뭘 해방? 여기는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해방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국 혁명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를 1번으로 세팅해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혁명이에요 반대죠 다시 미국의 혁명은 하나님을 공공질서 1번에 세팅한 나라가 미국의 혁명이다 프랑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린 해방됐다 이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좌고 뭐가 우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해방이라고 하는 정책과 어떤 시대사조와 사상과 철학 이게 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조평세 박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우파 어떻게 나누냐 자유를 따졌을 때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계보가 좌파고 우파는 뭐냐 하나님을 공공질서 1번에 세팅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혁명부터 이게 우파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기독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우우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우예요 그럼 좌는 뭐냐 하나님을 일단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그 운동장을 벗어나는 게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처럼 너무 저를 뭐랄까 여러분 저를 싫어하진 않으시죠? 저를 잘 모르는 교회인데 운영진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연애교론 멘토링을 하는데 청년에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청중의 한 10분의 1이 도중에 나갔어요 제가 무슨 사상 얘기를 하냐 1도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애들이 일어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냐 여러분 성경은 1남 1녀의 결혼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한 명 나가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는 1남 1녀의 결혼만 지지하고요 그런데 세상은 남남도 이제 결혼이야 여여도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또 일어나서 나갑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7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경주로 열심히 차를 모으고 가서 아내랑 함께 타고 있었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뼈 하나 안 다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강건적인 보호안심이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으니까 결국 그 차는 이제 전손처리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통사고 당하고 이제 저는 아내랑 정신이 없죠 사고 처리하고 그런데 이제 여길 전화를 해서 아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쪽 분들은 우리 사정을 모르잖아요 아 안 오시면 안 된다 오셔야 된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저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도 오셔야 된다 늦게라도 오시라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심각하면 전화를 못했겠죠 어디 실려갔겠으니까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하면서 아내와 그러면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한 30분 또 고속도로 타고 거기 갔어요 트렁크에 짐 빼가지고 막 피나고 막 이러는데 막 정신없는데 이렇게 오니까 그 당사자가 이제야 감을 잡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왔는데 그래서 아내는 저기 강연장 딱 가니까요 1500명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15명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인간이라서 너무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그래서 또 연예교론을 이제 하는데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저 뒤에서 트렁크에서 뺀 짐하고 얘가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가벼운 뇌진탕 엇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1시간 40분을 끝내고 왔어요 근데 뭡니까?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또 이제 듣다가 좀 자거나 여기 다섯 명인데 자거나 또는 여자분이 한 번 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다 살아나서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저희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갔습니다 제 아내 지금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시작했어요 근데 또 신실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남남 커플은 결혼이 아닙니다 여역 커플은 결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또 어느 교회 가서 10분의 1이 또 나가요 야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차를 몰고 오면서 제가 뭐라고 주님께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이상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갑니까? 물론 여러분 4년 내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사고도 당하고 뭐 10분의 1이 나가고 이러니까 막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남남 커플 안 되고 여역 커플 안 된다는 말이 죽일 말입니까? 아니 왜 나갑니까? 제가 또 든 생각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왜 안 가르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얘기 왜 안 가르쳐? 젊은 여자분들이 페미니즘을 보금처럼 빨아들여서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게 거북하니까 나가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지? 또 극적 극적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지? 극적 극적 그러면서 또 하는 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다니지? 극적 극적 이야 이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진짜 가치관의 충돌이구나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힐링되고 찬양하면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십자가 피 철철 나는 주님의 보금을 전하면 싫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는 얘기 하지마 상처를 받아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참 자존감과 성령의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내가 하고 다니고 있지? 왜 내가 이런 거절을 계속 당해야 되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구나 제가 무슨 얘기에다 여기 왔습니까? 자유가 뭐냐 행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머무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이제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어느 유치원은요 우리 유치원은 안 그러는데 아직은 안 그러는데 미국의 유치원에 아들 딸들 맡겨서 보냈는데 선생님이라는 권위를 빌어서 애들에게 첫판부터 뭘 가르치냐 남자랑 여자는 고정된 게 아니야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고 너가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유치원 때부터 알려주니까 얘네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뭐가 행복이고 뭐가 자유고 뭐가 해방이냐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 성경에서 옳고 그르다 얘기하는 저 지긋지긋한 말을 떠나는 게 행복이고 그게 인권의 함양이야 여기가 왼쪽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좌파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표면적인 법안 보고 헤드라인 보고 무슨 녹취 터졌대 누가 로비가 터졌대 뭐가 터졌대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안 뒤에 진짜 영적 현안을 봐야 되는데 저 법이 통과되고 저 정치인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저 정당이 과반이 되고 저 정당이 과반이 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가 탈의실을 같이 써야 되고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 성기가 달린 남자와 수영 시합을 같이 해야 되고 이걸 말을 해줘요 근데 안 들어가요 왜? 영적이니까 근데 확실히 뭐가 좌파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좌파의 기류다 뭐가 우파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공공영역 1번에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있어 보이려고 선출제 공무원 대통령이 있어 보이려고 성경에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옛날 말인데 바이든이 미국은 어릴 때부터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야라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아들, 딸들이 성별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되냐? 아동학대가 됩니다 캐나다가 그래서 부모를 자식과 뜯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동학대래요 애들이 남자인데 유치원에서 여자 남자 그건 고정된 게 아니야 배워와가지고 엄마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거를 막 막는 주가 있어요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수술 시키는 건 금지하자 이런 법이 제정된 주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안 시키는 건 악법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 얘기입니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교회 다니는 버전 낫다로 밖에 나가면 586 세계관 안경을 껴가지고 민주당은 절대 선 오른쪽 정당은 절대 악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나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근데 저 정당은 안 돼 뭐요? 여러분 주적이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사파가 주적이에요? 아니에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주적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주적이며 사단적 영향력을 우리가 보금을 견지하고 지키는 자로서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우파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뭐가 좌파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자유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이게 좌파 우파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구조 자체가 우파의 나라인 거예요 구조가 하나님 그래서 미국이 내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성경에 손을 얹어야 돼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무신론자 미국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백성들이 이 사회 시스템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된 영국에서 어떻게 됐죠? 낙태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시위에 피켓 시위도 아니에요 낙태하고 있는 병원 길거리에서 우리로 말하면 인도에서 저기 낙태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여자 한 명이 그냥 서서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길거리에서 피켓 시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낙태하는 병원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 태아 생명 지켜주세요 속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냐? 너 왜 도로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기도해?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체포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정치 얘기입니까? 머릿속으로 침묵 기도했는데 체포됐다니까요 5년 1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나잖아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적으로 말하잖아요 한국은 막아라 한국은 막아라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인들 반대 서명하고 반대 서명하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끝났다 왜?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 있으니까 무신론 자연주의 안경을 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연주의 안경을 쓰고 법을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좌파 우파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우파의 나라다 그러면 야 그건 미국이잖아 여기서 등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해볼까요? 이승만 좌경도 되신 분들은 이승만이라는 이 버튼이 자기 분노 버튼입니다 어디서 학살자? 어디서 뭐 뭐 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할게요 소위 저는 경상도 출신 경상도 중산층 기독교인 우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소위 말해서 왼쪽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낙곰수 세대예요 그래서 김어준 방송, 거기 팟캐스트 나온 사람 책, 방송 또 여러 좌파들 지식인 책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경도됐던 사람이에요 2012년에 좀 지금 여러분들 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2012년에는 왼쪽 대통령 되라고 뽑았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승만 얘기하면 역시 저 꼴통 그구 이게 아니고 안다고요 그랬다고요 채득적으로 왼쪽이었다고요 소위 말해서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뭐라고 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부르신다 아멘이십니까? 거짓의 비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의 비늘이 떨어져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거였군요 신앙과 생활이 합의일시 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승만 학살자? 그래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인구학적으로 이승만 학살자? 뭐 말도 안 되지만 맞다 치자 그러면 더 많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남한의 국민들을 죽인 사륙한 저 김일성 3대 저 세습은 어떻게 생각해? 무덤덤 무덤덤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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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일본 안 좋아해 너 알아서 해 근데 북한은 무덤덤 이게 뭐예요? 국가적 좌경화라 이 말이에요 어떤 후보가 공약으로 모여야 됩니까? 내가 당선되면 우리 도민 전부 다 은행에 1억씩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또 최근에 뭐라고 하죠? 청년들에게 3만원을 주겠다 교통비 3만원 주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약이에요 근데 국가가 거시적으로 작용화돼서 이게 사회주의 공약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약인지를 모른다고요 나라에서 청년이란 이유만으로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50만원을 꽂아주겠다 3만원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순간 청년 입장에서 50만원은 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의사, 아들, 딸들에게 3만원을 왜 줍니까? 변호사, 아들, 딸들 돈 많은데 교복을 왜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정신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여러분 미국을 우상화자 이게 아니라 미국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 성경 위에 세워진 사회 시스템이라는 독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자유를 누가 배웠다? 100년 전에 이승만이란 청년이 배웠다 그래서 한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도 있었고 김구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승만을 초대 권국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대단함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돌멩이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인데 이승만 말고 다른 사람 썼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여러 국가 지도자 후보 중에 이승만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지금 다윗이 대한민국 권국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이 진영에서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역사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간접살인했다 어떻게 얘가 우리 권국 대통령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잔소리처럼 하지만 여러분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우리는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상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너가 말하는 좌가 뭐고 우가 뭐야?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전제가 틀리면 여러분들은 평행성 이 대화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해방이다 이게 좌예요 또 뭡니까?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아직은 우파예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입한 권국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런 의미에서 우파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지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왼쪽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테두리 밖에서의 왼쪽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미국식 보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0분만 더 하고 끝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 원칙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수주의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는 보수 아니야? 난 예수파야? 이게 이해는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수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파라고 해요 저도 우파 아니에요 예수파예요 여기서 우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뭐냐? 예수파가 뭐냐? 정의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우 나 우파 아니야 어우 나 보수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식 보수주의 원칙을 보면 1번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하나님의 정의다 이게 미국 보수주의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기독교 서적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빼고는 정부가 구성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미국이니까 또 보수주의 원칙 아홉 번째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정치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은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전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피조물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거룩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해? 어디서 사람이 만든 사상과 이념을 따라?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게 우파예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좌파고파의 개념 플러스 뭘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걸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회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많이 모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회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대답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사용한다고? 예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운전 생각해봅시다 음주운전 음주운전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 음주운전에 대한 악을 누가 억제하고 있습니까? 형사처벌하고 그 공권력이 누가 발행해요?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가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능과 주권이 누구에게 나왔다? 우리 하나님으로 나왔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세사 아까 16절 기억하세요? 통치자들의 권능과 통치자들의 주권과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들의 주권 저 뭡니까? 정부의 주권 저 정부의 주권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저렇게 공권력으로 사회의 악을 억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정부는 인간들이 머릿계산으로 해가지고 국가주권론, 국민주권론 독일의 관념문적 국가주권론 프랑스 혁명적 국민주권론 이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만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정부를 통하여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 누가 총 들고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드릴 때 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문명화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할 때 정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도출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렉스 렉스 이게 뭐냐면 법이 왕이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사무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법이 왕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있던 시대예요 내가 법인데 왕이 법인데 어떤 놈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법이 왕이래요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금서로 지정됐죠 근데 법이 왕이다 했을 때 왕님 당신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인권 권리와 자유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면 인권이라는 개념은 종교개혁에서 본격적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억지 의미 부여가 아니라 학술적 역사학적 팩트입니다 근데 프랑스식 개몽주의적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왕이 법이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이 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실정법은 하나님의 자윤법과 잘라졌어요 법을 지켜야 돼 왜? 법이니까 지켜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법이 한국의 헌법과 실정법이 저기 초월적으로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정의를 지킨다는 공약을 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왜? 사도바울과 베드로 시대 때는 황제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권이 황제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시대의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사도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태어났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너희들은 교회에 쎄쎄쎄만 하고 있어라 이랬을까요? 너희들은 유치원에서 독극물을 빨아먹고 있고 남자 성별은 없다고 해서 애들 미성년자가 호르몬 주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인권의 행복이다 법으로 지정해서 이제 악마 사탄적 사상을 찍어내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래요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우리의 투표로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투표가 하나님 보실 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다 난 보수주의 아니고 예수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수주의자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쑥기가 없어요 그러면 글 쓰세요 어떻게 글 쓰세요? 네이버 블로그 꽁자입니다 인스타그램 꽁자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이거 끝나고 마음 뜨거워져서 단톡방에 모든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차별금지법 이러지 마시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케이스마다 지혜가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정말 이 586 세계관으로서 군부독재 시절에 너무 고생하시고 뭐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투트랙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이게 균형이잖아요 균형 영성은 균형이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뭘 해야 되냐면 무릎이 달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샤워할 때도 막 방언기도 하거든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또 뭡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사도바울이 뭐하러 3차 4차 세계의 전도여행을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뭐하러 선교하고 전도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비행기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돈을 씁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자는 얘기만 하면 왜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기도하는 동시에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님께 저기 연말이니까 저기 호텔 뷔페에 정말 큰 돈 써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신라호텔 조선호텔 어머니 맛있으시죠? 어머 애야 이 새우 봐라 아주 등껍질이 아주 싱징하다 딱 앉아서 다 사람은요 여러분 배부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는 그 퍼센티지를 조사해 보니까 언제 판사가 가석방 승인을 많이 해주냐 언제 가장 덜 해주냐 점심시간 전에 판결할 때 가장 가혹하게 판결합니다 진짜로 언제 가장 후하게 판결하냐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먹여야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제발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단 먹어 우쭈쭈쭈쭈쭈 먹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뭐 뭡니까? 먹이잖아요 이여령 박사님은 유신진화론을 인정하셔가지고 약간 좀 그렇지만 그분이 기가 막힌 통찰이 있었어요 먹는 게 무슨 영적인 의미냐 떡과 나는 지금 내가 주체고 떡은 객체예요 떡과 나는 다른 존재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이다 먹어라 이 떡을 내가 먹는 순간 내가 먹어서 넘기는 순간 뭡니까? 떡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무슨 말입니까? 먹이라는 거예요 먹여 섬기고 한마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섬기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는 불렀겠다 면전에서 심한 말은 못하겠고 응 끙끙 생각해 보겠다 끙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한 번에 바뀔 때도 있겠지만 안 바뀌어요 뭐요? 긴 호흡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어떤 때는 선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설득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설명해야 되고 내가 자존심 상해 극우 취급받아 가짜뉴스 유포다 취급받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급이 크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년 4월에 마주하기 전에 반드시 바뀌고 배워야 할 기독교 정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두 개를 쓰신다 교회와 정부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그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걸 그르다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저항해야 되는 의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데 결론은 뭐다? 배우고 표현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년 뒤에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기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차별금지법과 이런 사회적 악법을 막아야 된다는 책 한 권 안 내고 있는데 100년 뒤에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목사님의 3분의 2 넘게가 히틀러 동조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이 3대 세습 사이비 국가가 국가가 아니죠 사이비 공동체가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한국 성도들 왜 100년 뒤에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 지금 2023년 밑줄 긋고 공부하면서 극적극적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 왜 이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었지? 이때 왜 반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성경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의거에 악법이 통과되려고 했는데 어? 이때 왜 한국 성도들 가만히 있었지? 어? 이때 왜 이 기독교 출판사는 이런 책 한 권 안 냈지? 왜 개인의 영성만 골몰하지? 그래서 영성은 균형이다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 책무가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올 건데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못 깨닫고 계신 분들 하늘의 은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오직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버전의 내 모습과 평일 버전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일 버전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예배자로서 세상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의 한국을 어떻게 쓸지는 우린 알지 못하오나 주여 전세계 선진국 중에 젠더 성혁명을 막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한국은 끝까지 이 사탄의 물결을 막는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의 등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가 텔 아비브와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있는 이 악하고 사악한 때에 주여 끝까지 대한민국은 나의 주권을 평일 사회에도 지켰노라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586 세계관과 정치관이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왕으로 보셔 모든 내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즐겁고 끝나는 지식 유희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